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짝, 아니지, 완전히 마시간 그거,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구요. 시공창 레벨은 똥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어떤 정신나간 아저씨가 나의 어린 여직원한테 사랑한다 이러면서 그지같은 이벤트로 들이대다가 개까이는 방법. 원제, 여직원에게 대시하는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제 나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고, 특히 이게 같은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의 의견이 꼭 필요해가지고 여초인 이곳에 와서 써봅니다. 음승체로 가요. 우선 저는 37살 미혼, 청년이구요. 우리 회사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어린 여직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비록 우리가 부서는 달라도 저희 회사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막 오고 오가며 하다가 자주 마주치게 됐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얼굴 도장 찍고 인사하고 이러면서 저절로 친해지면서 좀 가까워졌죠. 그리고 말입니다. 이 친구를 보고 있으면 과거에 저의 신입 시절이 떠올라가지고 여러가지 조언도 해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줬어요. 특히 부서끼리 협력을 할 때 단톡방이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추가를 해가지고 톡을 보내다가 폰 번호도 알아냈죠. 그리고 쉬는 날 기분전환하라고 기프티콘도 자주 보내줬고, 커피나 빵 등등등. 그 나이 때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많이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나름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저랑 마주칠 때마다 쌩글쌩글 웃으면서 쌩글쌩글 하면서 웃어주니까 저도 점점 더 호감이 생기고 또 더 잘 챙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일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라. 이랬더니 알겠다며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참 애가 예의도 발라요. 비록 저랑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 여자랑 저 진짜 진짜 잘해보고 싶어서 공을 더더더 많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방침도 있고 또 사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잘 퇴근했냐 출근 잘하고 있냐 겨우 이런 사소한 거나 묻는 정도가 고작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주말에 연락을 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같이 먹자 나와라 이랬더니 괜찮다고 해. 하지만 저는 말이죠 회사가 아닌 곳에서 즉 사적인 자리에서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럼 너 혹시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고민되는 거 뭐 없냐 있으면 들고 나와봐라 나랑 같이 보면서 우리 보충을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이때도 반응이 조금 시원찮긴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얘는 아직 남친이 없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나이도 어리니까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 저도. 그래서 남친에 대한 여부를 몇 번이고 슬쩍슬쩍 더 봤는데 확실해 없어요. 만약 내가 싫었으면 없어도 있다고 했겠지 뭐. 여하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내가 회사 밖에서만 그러니까 자기 숨기는 걸로 알고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회사 방침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조금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딱 하나 우리의 그린라이트를 꼽아보자면 주말이나 퇴근 후에 회사 밖에서 톡을 하게 될 때 말이죠. 얘가 회사에서 뵈어요. 이런 말을 꼭 하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 상대가 싫으면 읽고 씹어버리거나 단답을 하잖아요. 네 아니요 이런 거 그런데 특히 그렇지 느낌표처럼 발랄한 느낌은 더 안 주고 말이죠. 근데 얘는 늘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항상 생기발랄해요. 느낌표를 꼭 써주더라고. 일단 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밖에서는 안 보고 있지만 회사에 가면 얘도 나랑 볼 수 있으니까 자기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뭔가 할 말이 있어도 그냥 회사에서 하자.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대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 나름 대책을 세우다가 조금 답답해가지고 드라마 두 개를 봤는데요. 옛날 그 김비서가 왜 이럴까 그리고 미생 이걸 봤어요. 거기 미생에서 안영이가 남자 직원한테 와이셔츠를 주고 김비서에서는 마음에 드는 여 직원한테 콜라 페트병에 고백 멘트를 써가지고 그거를 마시면 마실수록 고백한 그 글자가 보이게 하는 그런 비밀 이벤트를 했거든.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만약 제가 옷을 주면 그러면 이 여 직원도 부담스러워 할 테고 또 제가 얘 옷 사이즈도 몰라요. 또 여자 옷 매장 혼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도 그 드라마처럼 콜라 페트병 이벤트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거 먹히겠죠? 물론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는 거죠. 메시지는 회사에서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진심을 좀 알아달라. 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여자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도 회사 상환에서 이런 거 하면 몇 없는 이벤트일 것 같은데 감동받겠죠? 감동할 거야. 좋아할 거야. 만약 이게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씨 새끼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2번 회사에서 배워요. 이건 말이죠. 회사에서 보는 것도 진짜 미치겠는데 너 이 새끼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거예요. 3번 그 여직원이 어느 집 딸내미인 줄은 모르겠지만 조만간 잡코리아에 이력서 하나 더 올라오게 생겼네. 어렵게 어렵게 취직을 했더니 웬 미친 늙은 아저씨가 눈치도 없게 쳐 들이대면서 고백을 하고 난리야. 왜 그러는 거야? 4번 아저씨 그거요. 그래도 네가 직장 상사니까 씹지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주말이라도 그냥 인상 찌푸려가면서 예의상 답을 하는 거예요. 씹으면 주말에 바빠서? 너 답 없더라? 이러면서 능글맞게 쳐 웃으며 말 걸고 아는 척할 게 불보다 뻔하니까 제발 좀 네 또래들한테만 껄떡거리라고요. 왜 나이 어린 친구를 넘봅니까? 아니 그게 될 거라고 봐요. 토 나온다고. 네 됐으니? 나는 말이죠. 너 왜 답이 없냐? 이러면서 능글맞게 말 안 걸고 또 답이 좀 많이 늦어도 재촉 같은 거 절대 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싫었다면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친 없어도 있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봐봐. 매번 밝게 답장도 하고 느낌표 써가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주는 기프티콘도 받고 이건 뭔데요? 2번 몰라서 묻냐? 주는 거 거절하면 왜 거절하냐고 부담없이 받아라. 이런 소리 네가 안 했을 것 같아? 사회초년생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너한테 호감 따위 1도 없고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어거지로 받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이 37살이면 그냥 총각 아니고 노총각이야. 쉰내 난다고 애들 입장에서는. 5번 그린나이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게 무슨 그린나이트야. 그린나이트지. 내 장담하는데 그 여직원 쓴이 나이는 물론이고 네 이름도 모를 거야. 대댓쓰니. 제 이름을 왜 모릅니까? 톡에 버젓이 들어있는데. 뭐 그래 나이는 모를 수 있겠죠. 저도 걔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서로 연차만 대강할 뿐이죠. 그 직원이 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취준생 기간이 길었다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 여자가 저 안 좋아하는 거 누가 모른댔습니까? 저도 알아요. 다만 일말의 호감 정도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만큼 그린나이트일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직은 마음이 불편... 그래서 아직은 마음이 불확실하니까 이런 콜라병 이벤트를 해주면 저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열지 않을까? 어? 그거 물어보려고 글 쓴 거야. 왜 욕을 하는 거야? 2번. 그러니까 니가 하겠다는 그 이벤트조차 토가 나온다고요. 저기요. 정신나간 늙은 아저씨. 콜라병 이벤트 이런 거는 박서준이라서 먹히는 거고요. 너처럼 늙은 아저씨가 그딴 거 하면 그 여직원 콜라병에 트라우마 생겨요. 콜라에 트라우마 생겨요. 평생 못 마신다고. 나 같으면 그거 보는 순간 바로 콜라병으로 아저씨 대가리 깨버리고 회사 간둘 거야. 되겠으니? 그 이벤트! 박서준이 한 거 아니고 그냥 조연히 한 겁니다. 그 사람 잘생긴 타입도 아니고요. 약간 어벙은 캐릭터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적으로 밥을 여지껏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예? 회사에서 만난 사이인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으니까 저도 대시를 한 번 해보고 있다 이겁니다. 3번 지가 보낸 카톡 안 씹고 또 지가 보낸 기프티콘도 받았으니까 그린나이트라고? 야 진짜 알 깨지는 소리하고 잘 빠졌네. 깔깔깔깔깔 그 사람아 그 여직원의 마음이 불확실한 게 아니고 그냥 싫은 거라고. 지금 온몸으로 필사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왜 그걸 몰라? 6번 아우 그 여직원 아직 20대 같은데 진짜 불쌍하다. 저기요 저도 20대 여자인데요. 이제 곧 마흔 되는 아저씨가 고백하는 거 그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그냥 하지를 말라고요 제발. 생각만 해도 미쳐버리겠다고. 7번 하지마 남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마 그딴 거 그린나이터 아니야 병원에 가서 눈 검사라도 좀 받아봐 요즘 더 글놀이 때문에 핫하지? 정록색야 그게 바로 나야. 연애 못해본 티 내지 마 제발 좀 하지마 먹고 살기 위해서 그지같아도 역같아도 회사에 다녀야 하니까 어 그 밥줄 빼앗지마 망할 콜라병 들고 니 거 머리 깨버리기 전에 하지마라. 8번 아니 근데요 님은 그 여직원에 대해서 뭘 안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와 소름돋아 9번 뭐라고? 느낌표가 발랄하다고? 헐 야 만약 웃는 거 갈매기 표시 보냈으면 사랑인 줄 알겠네 뭐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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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 부류가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면 망상 그런 걸 하는 거죠. 싫다고 해도 그건 본심이 아닐 것이다. 아니면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열릴 것이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상대방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죠. 할 말이 없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